Every time you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백금발로 염색하고 20대 부럽지 않은 여신이 뽐낸 올해 38살 한예슬 인스타그램 한 이슈 인사이트 야영 기자 작품이 바뀔 때마다 눈에 띄는 스타일링으로 주목받는 한예슬이 이번엔 백금발로 염색하고 미모 포텐을 터뜨렸다. 지난 16일 한예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단발에 백금발로 염색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 남심을 설레게 했다. 실제 한예슬은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거나 전시회 등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20대 못지않은 미모 근황을 전하고 있다. 금발 염색을 하며 우육빛 피부가 더욱 돋보이는 한예슬은 조명 없이도 얼굴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스타그램 한예슬 이슈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복숭아빛으로 칠한 이슬은 두 볼이 더욱 발그레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아이세도 같은 빛깔로 메이크업 해보며 여신같이 상큼한 미모를 전한다. 특히 한예슬은 어떻게 해도 예쁘지 않고 어정정한거지존 또한 제대로 소화해내 눈길을 끈다. 금발을 단정히 뒤로 묶은 사진에서는 통통한 볼과 날렵한 턱선이 도드라져 베이비 페이스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인스타그램 한예슬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연출한 모습에서는 실사판 만화를 보는 듯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표현해 부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한예슬은 2001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모델로 데뷔해 연기자로 발을 넓혔다. 연기자 변신 초반에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으나 2006년 MBC 환상의 커플 이후로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팬층을 확보했다. 지난해는 MBC 23기 소년소녀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자기작을 준비하고 있다. 연기자로 발을 포프는 기속적 거리는 기속적 거리는 기속적 거리는 기속적 거리는 기속적 거리는 기속적 거리가 비현실적 거리가Canada 연기자로 발을 포함시키는 기속적 거리는 기속적 거리가 singing과 깨대와arc 퍼포리어 연기자로 발을 시작하는 장은행을 태우는 기속적 거리가 파이터면을 통해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연기자로 발을 확보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한 이슈 인스타그램 한 이슈